2024년 8월 4일 일요일 오전 9시쯤 되었나요? 여기는 미얀마 바간입니다. 바간에 지금 전통마을 투어 중입니다. 투어 맵에서 안내해준 이 마을은 툰타칸 빌리지입니다. 툰타칸 빌리지 툰타칸 빌리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이 되게 예쁩니다. 예쁘고요. 투어 테칸 빌리지 한번 전통마을입니다. 투어 테칸 빌리지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게 누군데 갈 수 있는 길은 맞을까요? 그러면 안돼 우와 잘못 들어온게 아니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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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엄청 짙니다. 조심해서 짙니다. 걸리는 느낌 아 완전히 시골 마을이네요. 툰타칸 빌리지 아 네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전통가옥들 아 아 네 아 ASH 막다른길인 거 같은데요. 막다른길인 거 같습니다. 저 앞에서 뭐 좀 마을 뭔가 마을회관이나 그런거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그저 돌려서 사리문 그런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툴테칸 빌리지 이쪽 길로 일단 나가는게 맞지 싶습니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전통마을이구요 이렇게 사리문으로 되어 있군요 툴테칸 빌리지 전통마을 홍비소를 키웁니다 길이 모래길이라서 바이크 운전하기가 되게 힘이 듭니다 잠깐 한번 끊었다가 툴테칸 빌리지입니다 지금 집회 일요일 오전이라서 집회를 하는 모양이군요 저기 마을 외관 내지는 사찰 같은 데서요 네